4. 5. 4. 5. 안녕하세요. 와, 촬영 감독 같아요. 한참. 5. 5. 5. 님 거 물 붙었어요. 망쳐. 5. 안녕하세요. 블루진입니다. 저 오늘 캠핑 왔는데 바깥에 바람이 미쳤습니다. 장난 아니게 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왔어요. 여기는 영흥도거든요. 서해입니다. 동해에서 서해까지 4시간 이상 운전해서 어제 밤에 와서 오자마자 잤습니다. 지난번 제 2회 정모 때 구독자 한 분께서 여기 캠핑장 예약했는데 함께 캠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건데 처음에 캠핑장 위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동해에서 하는 사람을 서해로 부르는 게 말이 되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만 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쉽지 않은 캠핑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차박이 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차 정리는 했고요.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여전히 좀 많이 부네요. 원래 입실 시간이 1시인데 어제가 평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길 대부분 비어 있고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함께 하시는 유팡이님 예약한 거여서 나는 예약 정보가 없어서 그냥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이 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짐 옮길 준비를 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뒤에 차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지금 한 마리에 오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 마리에 오고 계시길도 그냥 한 마리에 오고 계시길도 그냥 한 마리에 오고 계시길도 곱창을 사왔어요 안 돼? 네 모자로! 우와, 덥다. 추운데. 그러게요? 날씨 좋네? 지금 완전 맥시발. 사람들이 해루질 하러 가요. 해루질 장비 아무것도 없는데. 부럽다. 해루질 하러 가시네. 아,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나더라고. 나와, 그거는. 이제 주무늬 이것 좀 잡아주세요. 그 테이크 있어요? 네. 그 테이크 해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준비가 얼마나 살찌하는지 일단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와, 촬영 감독 같아요. 음식을 당부른 자막에 일어날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중간자막 인사 같이. 음식을 공유해서 아! 높이다 아! 아! 게거 할까요 말까요? 여기 지절로 보이려나? 그렇지 야! 날씨가 썰기 맛바랍 장난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한겨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케 개봉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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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받아보다가 서해받아보니까 별로 감은 없죠? 아니요, 재미나요. 갯벌. 갯벌 한 번 들어가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 젊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힘들어서. 중년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중년도 청춘이니까. 물타는 청춘이지. 감사합니다. 식었는지도 모르겠어. 나랑 좀 먹냐고. 다 뜨겁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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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뚜껑은 이제 안 이용하는 걸로. 지금 화력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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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정리해 주세요. 지금 화력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력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력이 아프면 안 되어 있잖아. 1시간 남았다. 5시간 남陣. 고추냉이 안 돼서는 다음날이 안 돼서요. 잘 먹는데? 납작하네. 라본도 이쪽으로. 라본랑 물먹는 맛이네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바람 많이 불 때는 집에 있는 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호되게 혼나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떡볶이도 뭐 물이 안 끓고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차에서 일선 가져와서 인덕션 돌리고 뭐 그렇게 다른 방법도 있게 있는데 그거 제가 하는 방식이고 유팡이 님이 캠핑 하시는 거니까 슬프게도 옆에 분은 원턴치 설치 하셨다가 바람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철수 하셨어요 철수 하시고 계세요 안에 천국이네 와 바퀴는 진짜 난장판이다 바퀴는 전쟁터고요 여기는 이제 난민센터죠 아 집까지는 안 되고 난민센터 센터장님이 차별을 베풀으셔가지고 여기 잘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아유 너무 좋네 블루베리 요거트요 블루베리 요거트 생일이오거트 생일이오거트 생일 축하합니다 제 생일이라고 합니다 나름 블루 색깔로 가져왔는데 원단형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게 해요 블루주니의 삼만 오 블루주니의 삼만 유튜브 기원하면서 consulting 이미 삼만 됐어요 삼만 축하죠 셀리브레이션으로 축하 축하 축하인데 갑자기 호로록 꺼져버리기 기원하는 거였으면 망조인데 이건 축하니까 괜찮아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산만을 축하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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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7만 가자 아 7만 대기 전 그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남자 그럼요 응 얼음 푸는.. 그건 없는데 첫 맛이지 역시 자, 한 번 할까요? 와, 나도 블루즈니퍼 칵테일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야 맛있네. 조금 먹으면 좀 걸 느껴지고. 음, 맛있다. 맛있죠? 배차를 좀 달긴 해요. 원래 얘가 좀 달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거 근데 뭔가 초콜릿이 아니라 똥같이 생겼어. 과연 맛도 똥이지?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지금 약간 파란빛도 저기 돌고. 소외바다치곤 예쁜데? 맞아, 맞아. 음, 맛있네. 흐흐흐흐흐흐흐. 와, 사람 진짜. 오, 감사합니다. 예쁘다. 오, 평강 핑크. 짠. 짠. 잘 드세요. 술 잘 드시네. 오. 거기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지. 아, 참. 칠. Peyer, 뱀, 뱀는... 이불에 없는데..? 아... 아... 통맥, 통맥 계란 만두 사용 아 오이 스프레이였구나 뿌리인 오일입니다 오 바람 오오오오오 мех 뭐 전화 탭이 있나? 아 소리가 나네 랜는uldade hyperrente 아 그거 안해서 그렇구나 차라리 한겨울에 한파가 와도 바람만 안 불며 불멍하면서 따뜻하게 쓸 수 있네 이렇게 뻑뻑하진 않네요 너무 많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만 불러도 잘 어울러 간다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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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밥 접시가 필요가 없다는 얘가 있으면 요거 보통 해결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응 맛있다 아 뜨거워 뜨거운데 흘릴까봐 뿜지는 못하고 자이언트 레몬 레몬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잘 굽느냐 안 굽느냐 따로서 망조냐 배운이냐 내 미래를 정해보겠다 이게 진짜 존맛탱이겠네 이거 뭐 결혼하자 하면 그렇게 많아 나왔대 근데 7만 되기 전까지는 결혼 못하잖아요 연애도 뭐 더 결혼해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오 냄새 좋아 근데 약간 꼭다리 여기 탔어요 그러니까요 멋있는 냄새가 거기서 엄청나 오 탄다 타타 오타타타 오타타 오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님 거 불 붙었어요 망쳐 음 맛있어요? 겉에는 네몽 향이 돌고 안에는 마시멜로가 있어 그래서 상큼하면서 달달해서 동맡해 여론하나 동맡하지마요 다 그렇다니까 Do you have breakfast? 같은 게 있습니다 Do you have breakfast? 왜 이렇게 잘해? 무시통 hiper도 틀었고 바닥에 온수매트도 돌리고 있거든요 바닥에 산기도 거의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자는 벗고 자겠지만 지금 머리가... 머리가 정상이 아니어서요 에어텐트는 유팡이 님이 와디즈 샀다고 하는데 보이시다시피 밤새 에어가 많이 빠졌어요 와디즈! 이래도 와디즈를 계속 할 것인가 다진다시피 닭고자 닭고자 2개 러시기 3개 3개 설탕 고춧가루 소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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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오직 한입에 넣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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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 역할인가요? 네네 진님 만들어주신 파스타예요 몇 명의 여자가 지금까지 이걸 먹었을까? 이게 많이 먹긴 않았어요? 한 100명? 한 대여섯 명?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분발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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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려가지고 못 먹거든요. 못 먹는 게 맞네. 여러분 연애하기 힘들어요. 뭐 데이트하러서 순댓국 먹어요? 순댓 안 먹어요? 순댓 먹어요. 곱창 먹어요? 곱창 안 먹어요? 곱창 못 먹어. 뭐 내장탕 이런 거 당연히 안 먹어. 그럼 대창도 당연히 안 먹어. 응응. 곰장어는 먹어요? 먹죠. 장어는 먹지. 곰장어. 장어 말고 곰장어. 곰장어랑 장어랑 뭐가 달라요? 곰장 안 먹어봤고. 응. 쭈꾸미는 먹겠죠? 쭈꾸미. 안 먹어봤고. 이렇게? 그 다음. 아하하하. 이거 안 aware 안나서. 아하하하. 요양아이 좀 안 드릴 때. 어필화. 오늘은 수술장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둑의 많은 많은 도둑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리 다 했고 바다 구경 좀 한번 가봐요. 유팡이님은 제가 멀리서 온다고 해서 짐을 엄청 많이 가져오셔서 아직도 정리 중에 계시고 바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는 많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울 때는 날이 깨끗하고 따뜻할때는 미세먼지 가득한 그런 계절이 되었죠. 불 꺼내 불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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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마리다! 죽음이야! 아아아! 하하하하! 새우도 있네요? 얘는 진짜 눈 크게 뜨거... 어머 여기 새우 되게 많네? 몇 마리야? 3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와라 와라 채우면 트위터 안 되는데? 어? 잡았어 잡았어 어제 해루질 하는 분들이 제법 계셨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네요 노다지 노다지야 뭐가 겁나 많습니다 물론 큰 조개 같은 게 둥둥 떠다니진 않아요 땅을 파야겠지만 아이들이랑 오면 굉장히 재미날 것 같아요 물고기도 엄청 조그만하고 소라게, 그 다음에 고동 뭐 그런 것도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애들이 겁내지 않고 재밌는 놀 것 같아요 데크 산책로가 있어서 걸어봅니다 기분 좋은데요 물이 안 빠졌을 때 산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밑집 바다일 것 같은데 먹은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기분 좋은데요 마이 도착할 수 있을 때 그러시면 좋은데요 비싼 순위 사라 제가 normally 사 사라 낮 되니까 너무 덥네요 어제 정말 추웠는데 바람이 개고생했는데 그러면 저는 돌아가 볼게요 보신 분들에게 대리차박 대리캠핑 제시옥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